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귀농을 하고 귀촌을 계획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화학농약을 치지 않는 신선한 채소와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함이지요 텃밭갖고기를 하면서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텃밭갖고기를 하면서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텃밭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 내가 먹을 농산물에 농약을 치지 않고 재배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토양을 잘 만들고 씨앗 몇 가지만 파종을 해보면 바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저는 텃밭의 채소들을 무농약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작은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풀과의 전쟁, 벌레와의 전쟁, 더위와의 전쟁, 전쟁 속에서 생활을 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무농약으로 텃밭 채소들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기에 중요한 작업들을 해줘야 합니다 무농약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벌레들이 싫어하는 기피제를 내 손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번거로워도 부지런을 좀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나무 밑으로 왔습니다 은행의 향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계시죠? 작업을 하기 전에 꼭 장갑을 끼워줘야 됩니다 저는 은행이 다 익어서 떨어지기를 지금까지 기다렸는데요 아직 조금 남아있는 은행들을 털어줄 겁니다 한 번에 작업을 마치기 위해서 은행이 다 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아직도 떨어지지 않은 열매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열매들을 좀 털어준 다음에 열매들을 주울 겁니다 텃밭의 채소들을 벌레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꼭 이 은행 열매가 필요합니다 돈냄새에 폴폴 나는 은행 한 번 털어보실까요? 살짝만 건드려도 은행이 우스스 떨어집니다 제 은행 털은 솜씨 어때요? 은행 좀 털어본 사람 같죠? 채소들을 벌레들로부터 지켜주려면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는 채소들을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올해의 김장을 얼마 전에 저는 마쳤는데요 배추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벌레들이 배추를 얼마나 맛있게 잘 뜯어 먹는지 한 번이라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은행은 다 털었고요 장시간 동안 앉아서 이제는 은행을 주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릎 보호대에 이것을 꼭 착용을 해야 합니다 모습은 조금 흉측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럽죠? 그렇지만 이 보호대는 꼭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보호대를 착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보호대를 착용을 못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은행을 열심히 주워 담으면 됩니다 이 은행나무는 아름두리로 굉장히 큰 나무인데요 작년에는 은행이 하나도 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은행이 빈틈이 하나도 없이 다닥다닥 열어서 땅에도 수북수북 떨어져 있습니다 이 나무는 가지가 너무 많이 열려서 찢어져서 이렇게 은행이 반쯤 말라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사용을 합니다 저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따서 주워 모았습니다 은행의 파란 입에도 살균과 살충 작용을 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은행 열매에 그런 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 열매를 꼭 이렇게 따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꼭 열매만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잎이 하나씩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빠른 작업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대충 따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친환경 약재도 많이 판매를 합니다 친환경 약재들은 벌레들이 싫어하는 깊이 식물들로 만드는데요 풀뿌리나 줄기, 잎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듭니다 저도 급할 때에는 친환경 약재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효과를 더 올리기 위해서 이런 은행들을 모아서 저는 사용을 합니다 은행을 꾹 짜보면 은행의 즙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과피에 있는 이런 은행의 즙들이 벌레들이 싫어하는 기피제의 역할을 합니다 즙이 뚝뚝뚝 많이 떨어지죠? 은행에 즙이 꽤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은행을 3시간쯤 주워 모았는데요 은행에도 당분이 많은지 손이 끈적끈적합니다 제가 이 은행을 12월부터 줍기 시작했는데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행나무가 있는 곳에 가보시면 이렇게 은행들이 많이 수북수북 떨어져 있을 겁니다 아직 은행의 과즙도 이렇게 짜보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내년에 건강한 채소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은행나무 밑에 가셔서 주워 모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은행이 풍년이어서 은행이 수북수북 떨어져 있습니다 은행 알맹이들이 토실토실 잘도 여물었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은행을 다 주워 모았습니다 벌레의 퇴치를 하기 위해서는 천연 살충제를 사용할 건지 일반 농약을 사용할 건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 농약을 사용할 때에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한 번만 사용을 해도 벌레들이 완벽하게 퇴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연 농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벌레들이 잘 죽지 않고 횟수도 자주 주워야 됩니다 그리고 벌레가 생기기 전부터 미리 살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은행을 이용해서 벌레들을 완벽하게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은행을 계속 주워 모아서 이 300리터 통에 하나 가득 주워 모았습니다 은행을 주워서 모았으면 보관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통에 그냥 이대로 은행만 놓아두게 되면 은행이 영양제, 액비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것은 통계피입니다 통계피 한 봉지를 구입을 해서 압력솥에 넣고 푹푹 삶아서 저는 이곳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를 넣어줄 건데요 텃밭에 주는 물조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주도 두 병 준비를 했습니다 담금주용 소주 1.8리터를 두 병을 준비를 했습니다 소주의 주 원료인 에탄올을 사용해야 하는데 저는 그 에탄올을 구입하는데 절차가 좀 필요해서 그냥 소주를 사용합니다 고르게 분사해주기 위해서 조류에 소주를 부어줍니다 며칠에 걸쳐서 모아둔 은행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용량의 은행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말려서도 사용을 합니다 잘 건조해서 보관을 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삶아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잘못 보관하게 되면 액비가 됩니다 그러면 영양제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은행의 살충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보관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은행을 주워 모아서 통에 가득 채우고 소주 원액을 은행 위에 뿌려줍니다 은행 열매에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곰곰하게 소주를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통 위에 비닐로 밀폐를 시켜줄 겁니다 많은 은행을 이렇게 보관을 하면 오래오래 두어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덜어서 사용만 하면 됩니다 이 은행 살충제의 사용 방법은 채소의 상태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채소에 붙어 있는 병충의 상태에 따라서 제조 방법도 다 달라지는데요 그 제조 방법들은 사용할 때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은행을 주워 모아서 보관하는 방법까지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은행 살충제를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을 먼저 이렇게 주워다 모으는 것이 제일 큰 일입니다 아직 은행 주워 모으는 일이 늦지 않았습니다 은행나무 밑에 가면 은행들이 아직은 수북수북 쌓여 있을 겁니다 은행의 살충 살균 효과는 은행의 과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과피가 다 없어지기 전에 빨리 주워서 모아 놓으시면 효과 좋은 살충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텃밭 농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효과가 좋은 은행 열매를 이용하는 방법을 오늘은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하고 신선한 텃밭 농사를 위해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가시는 길에 산골여행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반복되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손을 손을 벗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